아마 오늘 거북권 행사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오늘 차마 거북권 행사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윤석열 한동훈이 밥 먹는 걸로 연출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서천화재시장에서 거기를 화재 현장을 봉합쇼로 악용했다 상인들도 만나지 않았다 상인들이 막 하경이 날났잖아요 그런데 상인 150명을 만났다고 용산 대표님 거짓말하고 사진 봤더니 다 정치인들 아니었어요 딱 한 명 상인회장이 스스로 대화했잖아요 상인회장이 저 말고는 없었습니다 김태흠이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몰랐어요 막 소리 지르고 상인들 욕하고 당신들 변질됐어요 충청인들이요 골기해 주세요 정말 피 눈물 이태훈 참사 못하는 피 눈물이에요 가족을 잃은 피 눈물은 덜하겠지만 전재산을 피 눈물인데 거기서 와가지고 봉합쇼로 연출하고 한동훈이 90도가 넘게 10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어 그래 반말하고 집권위원장 대표한테 어깨도 이게 격렬하지만 격렬해보다는 툭툭 치면서 너 많이 컸다 까부지 마라 너는 내 부하야 영원한 부하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한동훈이한테 가면서 야 이 지역이 장동혁 지역구더라 장동혁이 지역구 장동혁이 지역구 장동혁 지역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조금 더 하대할 때 박정호 방송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박정호의 뭐 박정호 아니 장동혁이 박정호 뭐 그러니까 뒤에 박정호 가 뭐 이런 식으로 붙일 때 조금 더 하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한동훈이한테 너 비대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이 아는데 니들은 다 내 부하들이 핫바르기야 그리고 상인 안 만나고 갔잖아요 한동훈이라도 만났어요 안 만나고 갔잖아요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오늘 갑자기 봉합쇼를 다시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오찬을 하고 기꺼나 끝났을 겁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 아직 브리핑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래에서 아마 오늘 차마 거북권 행사를 못하고 내일 하는 거 같습니다 네 한동훈이가 저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직접 윤석열이 여당이 거북권 행사하기 전에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여당 내 딴소리 못 나오기로 차단한 거죠 거북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일부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웅 그 다음에 허은아 이분들은 보니까 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권은희 이런 사람들은 김웅의 특검법을 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예 법 통과되지 마자 바로 거부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 이태원 참사 뜻법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동료 시민 입만 열면 동료 시민을 이야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우리 동료 시민 중에 가장 고통받고 있고 가장 핀눈을 흘리고 있는 이태원 참사 요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앞에 가보면 이태원 참사 요가족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비대위원장을 만나자 이야기해요 국민의힘 앞이나 국회 앞에서 안 만나줘요 네 가장 동료 시민 중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천 화재 참사 피해자들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태원 참사 요가족들 아닙니까 한동훈 씨가 앉은 걸 안 만나주고 야당 안 만나고 이런 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안 만나는 걸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입만 열면 동료 시민 그리고 약자들 위한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제일 약자는 그렇게 입만 열면 구라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으로 말 안 하고 법에도 김건희 특검법이 됐는데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왜곡해서 독일 사람들이 들으면 독일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고 오해하고 독일이 도이치를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도이치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런 자가 동료 시민 맨 이야기하는데 현수박도 걸어놨어요 동료 시민이라고 그래놓고 이전처럼 요가족들 만나주지 않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만나주지 않아요 서천화재 피해자들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동료 시민 누굽니까? 동료 시민은 선민우사라고 그랬잖아요 선당우사가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선민우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김우사라고 했습니다 동료 시민은 김건희 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김은혜가 그랬죠? 잘 들어보십시오 바이든화 하지 않았습니다 날면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청각 대태에서 들어도 들어도 바이든이다라는 게 대다수 군대 여론이잖아요 최근에는 음성 분석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자세히 슬로우로 분석한 거 보니까요 지금 몇 백만이 봤어요 바이든이 확실해요 법원한테 그게 제출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항소심에 제출되면 항소심은 MBC가 이길 겁니다 바이든이 확실한 분석이 나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선민우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김우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것이죠 날리면 바이든으로 잘못 들은 것처럼 선김우사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김건희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우사나 동료 시민이 거짓말인 겁니다 왜 만약에 진짜 선민우사면 국민의 70, 80%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오로지 김건희 비호 오로지 김건희의 명령을 관찰시켜서 김건희 명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윤석열의 명령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오세훈의 책임이 드러나는 이때현 참사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상민까지 이때현 참사특별법은요 모든 전문가들 물어보십시오 누가 가장 큰 책임자냐 서울 지역의 인파관리는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겁니다 동네 행사 사전 안전대비는요 용산구하고 서울시 가는 겁니다 그 모두를 총괄하는 게 행정안전보호 국무총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를 딱 꼽아라면요 물론 당연히 용산서장이나 이미 구속됐었잖아요 그분들의 책임도 크죠 그 사람들의 책임도 크지만 만약에 사전 예방과 당일 판단은 누가 하겠어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 지역 내에서 그건 서울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 어디가 있었죠 여러분 일발길로 제천인가 어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왜 제천에 일발길로 뭐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밝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서울 2인자 서울경찰청장 백남기 어르신 물들부 맞고 돌아가셨을 때요 서울경찰청장 현장을 다 파악하고 취했거든요 유죄 선고 났습니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보세요 이태원에 사람들 모여들었어 물론 병력을 보내서 분산시켜 안전하게 그 말 안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농민들이 집회를 해 수천수만 명이 근데 곧 있으면 내려가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관광버스가 기다리잖아요 그 뻔히 알면서 물대포 쏴버려 죽여버려 이런 거잖아요 서울경찰청장 직접 물대포 쏴버려 죽여버려 이런 말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그런 취지대로 지금 강제 진압이 이루어지고 폭력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황을 다 알면서 아무 말 안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유가족들과 또 대책위 관계자들이 오체 투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보라색 옷을 입고 진상규명 요구하는 플래카드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 희생자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50대 희생대세요 오체 겨울에 집회 시하는 것도 어려우시거든요 오체 투지 지금 다행히 눈은 눈은 지금 녹았지만 여기서 이태원역에서 녹사평역 거쳐가지고 용산까지 저기 뭐 우리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 용산 지무십회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체 투지로 가면 몇 시간은 걸릴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다행히 눈이 없어서 그것만은 정말 다행히 세상에 여러분 가족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상처받는 분들이 어? 아이들 영정과 이름도 없이 강제로 관제분양을 당한 분들이 음 진짜 1년 반째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도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건 진짜 아니냐 저분들이 뭘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요가족들이 하도 당하는 걸 봐가지고요 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하고 연계까지도 조심스럽게 집회 때 발언해달라고 해도 옛날에 우리가 한참 초표집회 했었잖아요 2022년 10월 29일에 참사 안 왔고 초표집회 때 발언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면 발언 안 하세요 왜? 여기는 퇴진 집회고 정치색이 짙으니까 우리가 발언하다가 세월호 참사 요가족처럼 공격받을까 봐 세월호 참사 요가족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활동을 했는데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잖아요 당시에도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 가슴 졸이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 법이 뭐라고 우리 국민들 세금 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나게 요가족들 한을 풀고 계기를 만들면 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우리 국민들 지금 이 법 자체도 7,80%가 다 찬성을 하셨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이태원 특검법 이 네 개는요 그 다음에 박정훈 수사단장님 탄압안 이 다섯 개의 이슈는요 각각의 엄청난 이슈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 거의 윤석열 정권은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독도를 팔아먹겠다 해도 지지하는 극단적인 세력 대부분이 다 이건 문제 있다 특검법이든 국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저도 이제 국회 앞에서 단식동성하던 어머님을 인터뷰한 적도 있었는데 바라는 건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책 이거 제발 좀 마련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오늘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 관계자 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유가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보상하고 지원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책이나 추모공원 조성 검토하고 있다 지원책을 내놓을 테니까 이렇게 좀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엉뚱한 거냐면요 가족들이 지금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이태원 참사 현장이든 어디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모비나 그다음에 경계비를 만들 수 있겠죠 성수대교 참사 있었잖아요 94년도에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성수대교에서 일반 대중교통으로 안 보여요 내려가서 성수대교 옆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내부순환도로인가 진입하려고 가다 보면 옆에 보여요 저거 뭐지 사람들이 저거 뭐지 아는데 잘 보면 아 성수대교 참사 추모비구나 이렇게 해요 그것도 왜 성수대교 참사가 일어나니까 당시도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3풍백까지만 그렇고요 94년 95년 그걸 다 밝혀낸 다음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래서 망자의 한과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다는 못 닦아줍니다 어떻게 그 충격과 고통이 없어지겠습니까 평생 남아요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비통이죠 가족이 아닌 우리들 제 마음도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혼자 상상해봐요 그냥 지나가다가 축제인데 친구만나러 왔는데 술 한잔 먹으러 왔는데 이태원 그거 할로윈 축제 구경하러 왔는데 나도 저라도 갔을 것 같아요 20대 30대 진짜 저도 많이 다녔거든요 데모만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막 놀러 다니고 축제 재밌잖아요 불꽃놀이도 막 가보고 근데 사람이 많아 조금 집회 때도 사람 너무 많은 막 숨 막힐 때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막 도망가거나 경찰이 쳤을 때 옛날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좁혀와 나 놀러 왔는데 네 애인이랑 같이 즐기러 왔는데 점점 좁혀와 숨이 안 쉬어져 네 엄마 아빠 애인 누구야 친구 누구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쓰러지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심지어는 서서 숨진 사람도 있다는 추적이 나왔잖아요 네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압박됐으면 서서 이미 실신해버리거나 숨진 분이 있다는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또 온갖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자고 다짐했던 대한민국이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한동훈 씨 진짜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뭐라고 한자라 이 법을 거부하는 오이가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하하 아니 어떻게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물론 이 법을 반대하는 극소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건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박근혜 탄핵돼도 박근혜 탄핵돼도 탄핵을 반대한 여론이요 저희들이 여론을 해봤잖아요 계속 15에서 20%는 꾸준히 있었어요 한동훈 씨 답해보세요 국론 분열됐네 15에서 20% 반대했으니까 왜 특검해갖고 왜 감옥 보냈어요 국론 분열되는데 아 그런 또 그렇잖아요 질문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게 박근혜 특검법이잖아요 네 최순위 특검법이고 그 특검법 15%에서 20% 반대했어요 당시에도 이태현 참석 이태현 특검법처럼 근데 국론 분열됐네 그때는 니가 아니까 괜찮고 이것은 야당이 아니까 유가족이 아니까 국론 분열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한동훈 흉내 더 낼 수도 있는데 제가 열받아서 못 내겠어요 성대모사 할 수가 있는데 열받아 못해 왜냐하면 성대모사 하면 웃기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냐 못해겠어요 아니 오늘 송도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더라고요 성명을 냈더라고요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니까 해줘야죠 너무 늦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속히 특검법안이 공포돼서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이거 중요한 사안이다 맞습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참사가 있으면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하고 유가족들 진상규명에 최선을 나오고 유가족들에 대한 공격을 방해하는 원칙이 다 대한민국의 정반대로 합니다 윤석열 팬클럽이 나서서 공격을 하고요 여당 의원들이 유가족들을 조롱을 하고요 우롱을 하고요 그리고 진상규명 하나도 안 됐는데 진상규명 됐다고 거짓말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국가인권위가 오늘 늦었지만 입장 잘 낸 겁니다 진지게 냈어야 되는 건데 내일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오늘 내일 내는 건 문제가 있지만 국가인권위는 지금 이축되어 있거든요 국민의힘 계열의 상임위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박정훈 수사단장 때도 긴급 구제 신청 박정훈 수사단장이 지금 구속이 되게 생겼고 지기해제 당하고 막 탄압받고 있는데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인권윤도 지금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데 그래서 늦게 입장이 나온 거죠 하지만 이 원장님이 지금이라도 해주신 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안 들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월요일날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말의 앙뚜안에 발언이 나왔다니며 30분 남겨놓고 민생토론을 취소한 자들입니다 네 불참 감기 몸살 기운이 심해서 불참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목도리도 마스크도 없이 나타나요 그러그네요 눈 오는데 눈 오는데 거짓말을 그러니까 맹추위 속에서 눈도 막 쏟아지는데 추웠어요 네 피딩도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던데요 그렇죠 감기 몸살 때문에 생방송을 앞두고 있는 행사를 취소한 자들이 국민과 약속인데 국민과 약속을 네 근데 그 다음날 멀쩡하던데요 네 그러게요 마스크도 안 쓰고 목도리도 안 쓰고 장갑도 안 끼고 건들 건들 나타나가지고 어 그래 한동훈 인사하니까 툭툭 어 그래 속으로 이 새끼 이번에 많이 컸다 너 까부지 마 김건희 건드리면 다 죽여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이야기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그 연장선사에서 이 지역구와 장동혁이 지역구도구만 장동혁 지역구도 아니에요 존칭 생략이 아니에요 장동혁이 완전히 우리가 보통 후배나 부하들 네 네 그런 말투로 그런 말투로 그 말투로 그래서 한동훈 완전히 쩔쩔 매우고 있고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느닷없는 말하고 온 국민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네 그 메시지가 저는 대통령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존경과 신뢰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와 그래서 기자가 계속 물어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 지금도 김건희는 입에 못 올리는 거 아세요? 얘기를 딱 안 하죠 세자를 네 김건희의 기획도 꺼내질 않아요 뭐 여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냐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은 변함이 제가 사과를 요구한 적 있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예 김건희의 기획은 꺼내질 않아요 한 윤석열 한동훈이 비대원을 내리꽂으면서 아마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음 김건희의 기획도 못 나오게 해라 너 믿는다 네 우리가 시킨 대로 해 너 너 누가 중앙지검 3차장 시켜줬어 응 너 누가 대검 반부 부장 시켜줬어 너 누가 법무장관 시켜줬어 너 누가 서로 하려고 하는 비대인장 시켜줬어 너 어렸을 때 윤석열이 특합이 엄청 좋을 거거든 저는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여러분 한동훈한테 그거 물어봐야 돼요 딸 문제하고요 네 특합이 윤석열이 명절이나 연말에 엄청난 특합이 뿌렸는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기 같이 문제제기 하는 사람도 5만원 째 몇 장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난 특갈비를 국민열세를 형랭해서 명절때로 연말에 엄청 줬다는데 한동은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박 기자님 상식적으로 줬을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줬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프로 팩트는 아니고 여러분 저도 제가 팩트는 팩트로 하잖아요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 항상 우리 오마이팀에서는 저희는 의혹이면 의혹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엄청 받았다고 봅니다 측근들한테는 아주 두툼하게 줬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냐면 2016년도에 박근혜 수사팀한테 당시 중앙대업자 이형렬이 지금 검찰총장 이혼석한테 봉투를 줬는데 그 수사 잘했다고 거기서도 70만원을 줬습니다 70만원에서 100만원은 그때도 네 한 번에 그건 사실 이건 팩트니까 여러분 이혼석이는 동봉투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돈 봉투를 받아놓고 국민열세로 특수활동비 아니잖아요 특수수사 아니잖아요 그냥 요즘 수사 고생했네 하면서 획식 그것도 특수활동비로 먹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봉투를 치면 100만원을 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디서 야당 동봉투 사건을 입에 올립니까 마치 국기문난이 된 것처럼 그건 국민열세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요 누가 5천만원 기부해서 선거운동원한테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윤석열, 한동훈, 이혼석은요 그 야당 동봉투 사건 내에서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국민열세로 그렇게 매도에서 몇십을 횡령해서 돈을 뿌린 거고요 자기 부하들한테만 그것도 맘에 드는 사람들한테 많이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은 안 주고 하나 조금만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공개가 없는 사람으로 일으킬 수 있는 중 또 다른 사람들은 아프게임을